예 안변에 오늘 네 번째인가요 안변에 변희재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진근 선생님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아 밤새 잠 못잤습니다 어제 막 나오셨다 그냥 예예예 바로 현장으로 백운종 대표님 장용진 기자 아이고 뭐 아는 분들이 많이 나오니까 예 많이 나왔고 즉석에서 박예슬 기자도 그냥 막 달려가서 저는 그 옆 쪽문 쪽으로 와서 그 정치검사들 앞면을 바로 봤죠 아 그거 어떻게 생겼어요 거의 3, 3일까지 근접했어요 아 그래요 어떻게 생겼어요 그 사람까지 아니요 근데 먼저 우리 변희재 대표님 인사 말씀 좀 아 아니겠어요 아니겠어요 나간다 하면 수백만 시청자를 기로하는 변희재 대표님입니다 아 예 소름 나이 이제 달라지셨네 예 안녕하십니까 먼저 말씀하시래요 어제 사건에 대해서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 뭐 저는 이런 것들을 과거에 많이 봐왔기 때문에 아 그러셨어요 네 구속된 피의자가 재판 중에는 검찰이 부르면 안 되는데 이게 부른 거래 제가 불법이거든요 아 저 유동기 부른 거 유동기 부른 게 그래서 이게 국감 때 드러났잖아요 예 재판을 하고 있는데 수다 끝나고 그럼 검찰하고 싸우고 있는 건데 재판에 그렇죠 그때 검찰이 뒤로 부르면 안 되는데 불렀다 그러면은 당연히 뭐 위중교사나 이런 거 해가지고 잡아내는 게 여러 차례 있었어요 과거 사례들이 그래서 이런 걸 좀 예측을 했었죠 오늘 유동규는 나왔잖아요 당연히 석방되죠 그걸 이제 검찰에서는 자연스럽게 구속기간 만료했기 때문에 석방이라 그러는데 지금 윤석열의 검찰들은 수시로 추가 구속영장을 신청했기 때문에 6개월이 끝나면 무조건 사실 석방되는 건 과거 얘기고 그걸 깨버리고 추가 영장을 쳐가지고 1년 이상 잡아놨던 게 윤석열의 검찰들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유동규를 아마 협박을 하면서 영장 안 쳐주면서 이제 내보내면서 이제 증언을 받아 냈겠죠 하여튼 뭐 진짜 겁이 없는 건지 모르는 건지 뭐 무식한 건지 도대체 과거에 뭐 이런 수법들로 다 성공을 달렸기 때문에 아 검찰 주사에서 정권 한동원은 이런 걸로 성공을 했으니까 뭐 활동하는 게 이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변혜 대표님 말씀 잘해주셨는데요 이제 원래 인간의 잔해와 우뇌 사이에는 겁을 판다는 겁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세속적으로는 겁대가리라고도 하죠 겁대가리 겁대가리 보통 국민들이나 대답 상식을 가진 분들은 겁대가리가 있습니다 최소한의 예의도 지키고 눈치도 보고 윤석열 스스로 그랬죠 5년짜리 정권이 겁도 없이 덤빈다고 문재인을 겨냥해서 본인이 그렇게 말을 함부로 앉아있습니다 그건 긴거의 녹취를 말고 윤석열의 또 다른 녹취록입니다 그것도 긍게 됐는데 지금 이 자들이 5년 5년도 못 갈 정권이 지금 6개월 만에 지지율이 10% 20% 탄핵 찬성 여론은 60%에 달한 정권이 겁대가리를 완전히 상실하고 찾아보니까 지금 다들 사상 초교일이 아니냐 그러니까 저도 생각나는 게 79년에 신민당사에서 농성하던 우리 유용하 교수님이 한참 혈기방자실 때 그때 그 YH 노동자들 난 이렇게 너무 나이도 어서 오지 마세요 어쨌든 고등학생 때 혈기방자 아니 4.19로 이렇게 하면 중고등학생들 아닙니까 나는 대학교 때 가서 혈기방자였어 또 4.19에 선봉이 쓰셨잖아요 대학생 때도 그때 시민당사를 난입해가지고 그때 YH 여성 노동자들이 농성하니까 김경숙 열사가 숨지셨잖아요 그때 난입해서 딱 끌어냈죠 그런 다음에 박정희 정권은 망했습니다 중요한 사실이에요 중요한 사실이죠 야당 당사를 쳐들어간다는 게 물론 야당 당사를 겨냥한 건 아니었지만 야당에 기댈 수밖에 없는 힘없는 여성 노동자 측을 밟았는데 근데 지금 오늘 보니까 박정희 때 그때까지 좀 자세히 말씀하셨는데 근데 아예 이놈들은 정치 짓을 하려고 짜고 왔어요 딱 10명이 마치 누가 보면 억울한 피해자들이 민주당에 뭐 그런 거잖아요 돈 뜯긴 사람이 돈 받으러 온 것처럼 딱 10명이 서 있어요 근데 주변에 아수라장이 되잖아요 앞에 의원들도 항의하고 정치권 제체라 김관태가 이런 피켓도 있고 근데 이제 뒤쪽에서는 시민들이 항의하고 기자들이 한 수백 명이 취재하고 그럼 사실 그 다음에 저네들이 옆으로 갔거든요 백은종 대표님하고 저는 제일 근접한 정치검찰 그 낱바닥을 제대로 보려고 오늘 좀 제가 세속적인 용어 좀 씁니다 하도 열받아가지고 한 3미터까지 근접해서 백은종 대표님하고 저하고 장용진 기자랑 막 소리를 질렀어요 박에서 나온 사람 야 니들 부끄럽지 않냐 그러려고 고시 공부하고 그러려고 로스쿨 갔냐 나 들었어 너무 심각한 너무나 빤한 정치쇼 어차피 지금 집행도 불가능을 알면서 지금 몇 시간째 뭐 하는 짓이냐 그럼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기자들이 수백 명 막 블레쉬를 터뜨리고 앞에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하고 또 옆에서 저같이 막 소리 지르면 저 같은 사람들도 창피하지 아니 이렇게 쳐다봅니다 키끝도 이렇게 한 번도 보고 뒤는 얼마나 기자 들었나 보고 뒤에 시민들은 뭐 이렇게 바로 옆에 소리 지르니까 저희는 특히 진짜 3미터에서 질렀거든요 야아악 가서 강력범죄나 잡아란 말이야 막 이러고 있는데 딱 열 놈이 전우좌우 살피지 않아요 지치를 받고 온 거예요 니들은 그냥 민주당으로 치고 들어 봐라 그리고 야유와 항해가 있을 거다 플래시가 터질 거다 쳐다봐도 보지 말고 보통 이렇게 창피하면 좀 부끄러우면 이렇게 아래도 쳐다보잖아요 막 안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한동훈이 하고 한동훈이한테 저는 지시받고 왔다고 봅니다 한동훈이 똑같은 말합니다 지가 그동안은 그동안은 법무부 장관한테 그동안 한동훈 논화했습니다 1개 장관이 무슨 짓이냐고 난리했는데 국회가 가서 1국의 장관이라고 바꾸잖아요 1국의 장관은 1국의 장관 심지어 자료가 있어도 야당 당사 압수액은 전두환 노태도 시도하지 못했던 짓이라서 공용 막힐 걸 뻔히 알면서 공용 PC라는 거예요? 부원장들이 한 열 명이서 쓰는 비상금이면 당연히 고용 그리고 거기에 와서 막혔으면 돌아가야 되잖아요 일부러 밤늦게가 있었잖아요 그게 주요 8시 뉴스 9시 뉴스까지 딱 나가게 하고 그러고 간 겁니다 변대표님 보시기에는 이러한 사태가 여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 싶으세요? 첫째로 민주연구원이잖아요 또 일반 당사자나 연구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야당의 각종 전략전술 자료가 있는 건데 어떤 정당도 그건 못 열어주는 거죠 정의당이든 뭐든 그걸 잡으러 간다면 어떻게 열어주겠습니까 그걸? 그건 당연히 안 열어주는 거를 뻔히 알면서 미리 시나리오 짜고 연기 다 훈련하고 들어와서 이제 뭔가 이재명 대표나 이게 꺼리는 게 있구나 당당하면 왜 못 열어주냐 이 여론이 벌써 들어갔어요 지금 벌써 그렇게 떠오른 거죠 현장에서도 그렇고 정진석 대표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미리 다 시나리오 짜있을 텐데 검사 그 실명은 누군지 압니까? 떠든 검사? 안 됐었던데 안 됐었던데 지휘한 것은 강백신입니다 강백신 부장인데 그 사람 안 왔고 그 밑에 그 밑에 왔어요 아니 근데 나는 깜짝 놀랐는데 그 밑에 그러면 뭐 별것도 아니고 부담검사도 아니고 이게 평검사 따위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박근혜명박 적폐수사 했을 때 당신들은 잘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왜 이제 와서 막습니까? 그러는데 아니 본인이 그 당시에 박근혜명박 수사에 지휘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아무것도 아닌 그냥 밑에 검사라면서요 누가 불러준 거지 너희 그렇게 얘기해라 강백신이가 그때 같이 했었던데 한동훈이가 그게 한동훈이 논리잖아요 네 그거잖아 맨날 전정권에서 우리가 박근혜명박 잡을 때 당신들은 화모하지 않았냐 이제 와서 반대하냐 지시받고 와서 한 다음에 오늘 또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박근혜 청와대 들어갈 때 그때도 문 안 열어줬는데 그때 당신 뭐라 그랬냐 이걸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걸 연결시켜서 이제 전정권 논리로 딱 논리를 막아버리겠다 그러면서 여론전 가면 최소한 이 사람들은 5대 5는 자신 있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론전에서는 저는 뭐 굉장히 다목적 다목적이었다고 보는데요 제가 오늘 이 사실은 저는 일단 강백신 부장이 지휘한 겁니다 강백신, 엄희준 등 지금 송경호도 완전히 윤석열 한동훈의 앞잡이 똘마니들 정치권 변희재 대표님 전문인 정치 조작에 전문가들이 다 모여있는데 지금 거기 현장에서 방금 한동훈 논리를 그대로 답수받은 자는 이름이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사진이랑 동영상 다 찍어놨어요 그래서 이 검사들은 실명으로 역사에 정말 죄인으로 기록을 남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역사상 최악의 극악무도한 지금 야당 탄압 정치 공작인데 제가 하나씩 주시면 3주 전에 제가 초동 쪽에서 연락을 하나 받습니다 제보를 받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날짜까지 똑같습니다 수요일 날 대형 사건이 하나 터진다 빼도 박도 못한 이재명의 죄가 밝혀진다 검찰이, 정치 검찰이 발표한다 그러니까 저희한테 넌 이제 알려준 거야 아마 정치 검찰 세력 내에서도 물증도 없고 무슨 계좌 추적에도 안 나오고 그런데 유일하게 유동규가 오늘 20일 오늘 자정이 풀려났죠 여러분 풀려나야 될 절박한 상황이 있는 유동규가 풀려나고 싶은 지금 일서를 하면 이것도 굉장히 유력하니까 제가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본인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 사람을 면회 때 살짝살짝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너무 사랑할 때 어떻게 저 반드시 나가서 저 사람을 만나고 싶잖아요 너무너무 아예 안 보이면 몰랐을까 이건 지금 저는 제보를 받은 걸 의혹 제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송경호도 자백을 했잖아 응급결에 아 별건 수사 중입니다 그것은 별건으로 압박하고 사랑하는 사람 보여주면서 나가야지 별건도 봐주고 너 이 별건 봐주면서 나가야지 그러면서 이제 김용희 주차장에서 오늘 아침에 원래 계속 나오는 게 김용부 원장이 주차장에서 8억을 받았다라고 이 그인을 도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치범들은 장소하고 시간 액수가 되면 법원에서 이길 수 있다 인정을 하는 경우가 있죠 인정하는 경우가 있죠 그거를 이 시나리오를 만들어낸 것 같아 검찰은 그러니까 재판 중인 피의자를 구속된 피의자를 검찰에 불러다가 열몇 시간 정도 이제 뭐 회유도 하고 협박도 하고 조사하는 척 하는 건데 지금 이제 그걸 검찰은 별건이라고 주장하는데 지금 돈에 나온 출처를 대장동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대장동을 재판하고 있었는데 별건이 아니지 대장동건이지 그거를 재판하고 있는 거를 피의자를 불러다가 그 건에 대해서 잡아 꺼놨다는 거 이거 완전 불법이에요 그 자체가 별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치검찰 놈들은 위례 신도시 건 또는 별건이다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는데 그쪽으로 분위기를 흘려놓고 수사하는 척하고 실제로는 유동균을 계속 불러서 별건도 압박도 하고 열문지와 경고도 하고 심지어는 애인을 보여주기만 하지 않았을 거를 봅니다 네가 저 사랑하는 애인도 털어보면 너처럼 감옥에서 만나게 해줄까 이런 협박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건 우극적입니다 제가 받은 제보하고 또 다른 건데 그런데 그래서 결정적으로 송경호가 또 하나 자별을 합니다 본인이 변호인 접견을 거부했다고 변호사를 못 만나 있다니까 아니 어느 세상에 저도 피고인은 여러 번 해봤지만 피고인은요 필사적으로 변호인에 매달립니다 왜냐하면 법률 지식도 어둡고 무섭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너무 인생이 막막하니까 그러면 그나마 제일 안심될 때가 변호사님들 만날 때예요 그런데 변호사님들 바빠서 많이 만나지 못하니까 피고인 입장에 특히 구속되어 있는 피고인은 변호사 모으면 너무 매달리고 10분이나 더 해야 하는데 안 만났다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당연히 윤석열 한동원 세력이 유동균한테 변호사 했으면 우리가 허위 진술을 받아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대선 자금 수사로 몰고 가더라고요 경선으로 지금 얘기 나오는데 통과적으로 전해서 대선이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재명이 결국 이제 허위사실공표째니 모호하니 다 안 들어 먹으니까 약간 좀 미흡하고 좀 작고 약간 이런 것들이 8억 대선 자금이 8억은 내가 봤을 때 8억 갖고 대선 자금 수사 걔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데 결국 이제 이재명은 대선 자금 문재인은 중국 주사파 이렇게 몰고 후에 가는 것 같은데 이게 김형 부원장 데려다 놓고서 또 막 또 만약에 김형 부원장을 구속시키면요 똑같은 일을 또 벌이겠죠 똑같은 벌이 버리겠죠 또 불러가지고 이제 또 불어라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형량 부분 가지고도 장난을 많이 치는데 특히 돈 문제 같은 경우는 정치 자금으로 가느냐 뇌물로 가느냐에 따라서 형량이 엄청 차이가 나거든요 똑같은 돈을 내가 뇌물로 덮어 씌워서 너 20년 살래 정치 자금을 1년 만에 빼줄까 장난칠 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사실은 대한민국의 지금 법칙에서는 이른바 폴리바겐이 불법인데 불법적인 폴리바겐을 악용을 해가지고 거래를 쳐서 사실상 위증도 끌어내고 이게 지금 무법천지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민한 정치 공장인 거예요 제가 2, 3주 전에 제보를 받았잖아요 글쎄요 이번 주 토요일 날 발표한다 국감을 악설하장으로 만들고 네 네 그다음에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세력에 대한 20일 범국민 총고일기에도 일종의 그 김을 빼고 그걸 어떻게 영향을 지금 그러면은 22일 날 토요일 날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백만복 네 그건 이미 용산진무실에서 드레슨 불복 세력이다라고 집격을 했어요 저희는 드레슨 불복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집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으세요 변희재 대표님 얘기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 이쪽 집회 우리가 주최하는 집회는 오히려 좀 뜨겁게 달아올 수가 있는데 지금 저쪽은 이제 이걸 맞불 집회 아 거기다가 제 입장에서는 제 입장에서는 변절 태극기 세력에 이제 윤석열 지키기 맞불 집회에 불을 붙여버리는 거죠 이 두 건 가지고 중국 주사파라고 그랬잖아요 사실은 저도 아주 오전히 저는 보수 네트워크 안에 있는 사람인데 김문수 이슈 이후에 보수 유튜버들이나 포스트가 엄청나게 사기가 올랐어요 아 김은수에게 네 김은수 걸로 의도된 발언 김일성 주의자 김일성 주의자 김일성 주의자 김일성 주의자 김일성 주의자 강경치 2층은 사실은 윤석열 뭐하고 있냐는 불만이 있었는데 김은수의 말로 이게 올라가니까 윤석열 자기가 이제 나와서 종북 주사파하고 협치가 없다고 본인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러면 종북 주사파 정권의 검찰총장이 누구였습니까 따지면 자기 말로 따지면 그렇잖아요 그 사냥개 노릇했던 그러면 완전 자가 당착 발언까지 할 정도로 윤석열이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김은수가 먹혔다는 거예요 이쪽 보수 쪽 결집하는데 그러면 촛불 집회가 지금 퇴진 집회가 우린 퇴윽기 들고 나가지만 5개월 동안 세례를 엄청 넓혀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사실 맞불로 막아야 되는데 보수가 너무 사기가 떨어진 걸 올려놔서 22일 날에 맞불 집회가 안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설령은 그거구만 맞습니다 토요일날 많이 모일 거 같은데 그전에 맞불 집회여서 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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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였다 문재인 주기와 이재명 주기 투트랙으로 가면서 윤석열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 우리를 좀 지켜달라는 신호를 오고 아니랄까 정광훈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냥 22일 촛불 좀비들을 주기로 모이자 이렇게 지금 돌고 있어요 굉장히 극악무도 한편으로 네 저희는 변진주 대표님도 저랑 뭐 많이 봤지만 절대 우리는 태극기 집회라는 표현을 쓰거나 아니면 강경보수 집회라고 그러지 그분들한테 무슨 좀비라든지 절대 인격적 모욕은 안 합니다 주변에 가서 괴롭히진 않지만 제가 89년부터 데모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 35년 35년 데모를 인정해서 89년 이제 중학교 때는 조금 이제 구경만 했고 처음으로 짱돌 던진 게 89년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저는 이 35년 데모 역사에서 생각이 다른 사람들 집회 갖고 괴롭히거나 그건 상장을 못했어요 왜냐면 집회는 각자의 권리니까 근데 지금 22일 맞불집회 하면서 촛불 좀비를 예 표현도 이래요 쓸어버리고 죽여버리려고 나가자고 이렇게 선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다만 분명한 것은 이번 김용훈 부원장 전격체포와 민주당사 습격이 22일 집회에 불을 땡겼어요 지금 관망하던 분들도 막 SNS 보면 나 이번에 약속 지사하고 무조건 나간다 바죽 다 들거나 그래서 어마어마해 모일겁니다 백만만패에 모일겁니다 실제 그렇게 모여주셔야 윤석열 정권 당장 퇴진 안 된다더라도 나쁜 짓을 멈추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포인트는 22일 날 백만리 넘게 모여보자 이런 호소를 돼보네 대선 자금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재명 당대표의 대선 자금 뒤지겠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어떤 식으로 뒤질지 그럼 윤석열 대통령 대선 자금도 같이 뒤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건희 여사하고 아니 그거 뭐야 그게 뭐 많이 해 내가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도저히 도저히 많이 되는데 너무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아니 저놈들이 하겠습니까? 무슨 뭐 동화를 읽어주는 듯한데 그래 그래 백설공주 같네 어린아암자야 어린아암자 쌩댁짓베리야 보니까 유교수님이 너무 착해 대선 자금 가기 전에 이미 주가주자 공모 증거가 다 나왔는데 그것도 안 하는데 뭔 대선 자금까지 가겠어요 얼마 썼다고 그래요? 그거 좀 들은 얘기 없어요? 근데 사실은요 굉장히 썼다고 그러던데 아니 근데 대선 자금이 그때 노동현 대통령 때 이해창 쪽 양쪽을 다 털어가지고 10분의 1을 턴 다음에 사실은 거의 양성화가 돼서 아까 그 김박사님 말씀 잘하시는데 이제는 웬만하면은 불법 자금이 거의 없어지고 다 자기 돈 내고 가지고 급여도 안 주고 다 자몽사로 갈아서 맞아요 아마 양쪽 다 그렇게 세게 불법은 못 했을 거예요 아 이쪽도요? 양쪽 다 그러고 이제 그런 분위기가 돼버렸어요 네 그건 김건희 캠프도 안 했을까요? 자기들끼리 못했을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이해창 차택이나 이런 거는 거의 없어진 거죠 네 못했죠 그러니까 김건희가 개인 돈을 좀 쓸 수는 있겠죠 많잖아 무속인들이나 네 컨텐츠 이해관계자들한테 뒷돌리를 받아서 법에 테두리 내 있는 것만 신고하고 나머지는 좀 쓸 수 있겠죠 이러면 이명숙 기자한테 1억 주겠다 그리고 백만원도 아니고 백오만원 주고 이건 다 불법 정치 자금입니다 사실 민간 사무실에서 선거 캠프 관계자하고 커버넷권 관계자를 불러다가 선거 강의를 시킨 거잖아요 불법 정치 참여하고 불법 정치 자금을 준 거면 그런데 우리가 고발했는데 무혐의니까 대선 자금 윤석열 세력 수사 안 하죠 분명히 안 하는데 이재명만 죄가 있는 것처럼 몰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자들은 용산에서 그렇게 작전을 짰다는 거예요 문재인 죽이고 이재명 죽이면 저쪽은 무너지고 야당과 민주세력은 그다음에 지지율도 올라간다 이거 외에는 잘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머릿속 있던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이 갑자기 종북 주사파라 발언이 나온 거면 지금 제가 나름 또 주사파 전문가 아니니까 그랬을 때 막시즌 레이닌 주사파였어요? 아니었는데 막스 레이닌 업택동 체계바라 카스트로 까다피 호메은이 김일성 아니 그러니까 이게 참의 10대 10대 때 세상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 반드시 고민해보게 되는 인물들이에요 왜냐하면 혁명을 했던 사람들 무장투쟁을 했던 사람들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면 각각의 사상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막스 레이닌 머트로츠키 김일성 주의 아니 잠깐만 안징어로 소장님만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유럽에 많은 청년들 미국에 많은 청년들도 다 온 거야 그거 심지어 최계바라가 북한에 와서 김일성도 만났잖아요 최계바라 책에 나와요 아프리카 아프리카 아시아의 사회주의 지도자들은 어떤 장점이 있는지 배우러 온다니까 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게 70, 80년대 하고 끝난 건데 지금 종북 주사파 윤석열은 지금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까 운동권 내에서 주사파가 스스로 없어졌어요 태조가 됐어요 인기가 없어서 이 때잖아 지금 네? 문재인이 조금 주사파라는 거 아니야 알았어 알았어 아니 혹시 이렇게 숨어있는 일부 주사파가 오면 너무 기분 나쁜 거 같아요 문재인은 주사파라고 그러면 그렇지 주사파에 지금도 모르는 자들을 진짜 주사파는 아직도 숨어있는데 몇 명이라도 예를 들면 그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 의미도 없고 그리고 제가 그거는 꼭 짚고 싶은 게 임석열 말에서 그러니까 정국 주사파를 지난 정권을 규정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는 검찰총장이나 사냥개 노릇을 했고 지금 자기 말대로 하면 그 종북 주사파를 잡으려 했던 박근혜 정권의 국정원장 세 명을 감옥에 집어넣는 게 윤석열이에요 그렇게 났어요 그렇게 났어요 그렇게 났어요 한동헌하고 똑같아요 이 이야기는 해줘야 되는데 한동헌도 뭐라고 그러냐면 지난 정권의 적폐수사는 규획 고의 수사했대요 악의적으로 규획을 해서 정치적인 수사를 했다면 지금 정권은 죄가 되는 것만 수사한 근데 지난 정권의 수사한 놈이 누구죠? 규획 수사의 사냥개들이 윤석열 한동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변 대표님 너무 뻔뻔하지 않아요 어떻게 지입으로 그 말을 합니까? 윤석열이도 한동헌이도 그 얘기는 뭐 우리 계속해야 될 것 같고 국민의힘 얘기지만 그러니까 지금 그냥 또 관심거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자기 완전히 직계정당으로 만들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만들고 싶어 하는데 뭐 여의치 않은 상태인 거 같은데 그게 어떻게 될 거 같아 내년에 2월 전당대회가 있고 뭐 유승민 이준석 뭐 그다음에 권영세 뭐 하여튼 뭐 하여튼 그걸 만들려고 그래 지금 그쪽에서 최대 문제는 이제 룰을 바꿔요 100% 네 룰을 바꿔서 유승민 정도 떨어뜨리는 건 문제가 아닌데 윤석열 세력 입장에서 100%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당대표에 지금 찾지를 못하고 있어요 권영세 아니에요? 안 돼? 권영세를 어떻게 믿고 원희룡은 어떻게 믿고 지금 이번에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68개 당협위원장을 자기 사람으로 가르치려고 가르치려고 그래서 이제 전당대도 연기를 시키면서 이거는 이제 윤석열 입장에서는 빨리 자기들이 당대표를 잡아서 자기들이 이제 꽂아야 되는데 정진석이 자기가 꽂고 있어요 지금 이거 그러면 윤핵관도 윤핵관도 못 믿는 입장에서 누구를 믿고 꼴릴 수 있냐는 겁니다 이게 원래는 저희는 이 들리는 소문은 원희룡 정도라 생각했는데 지금 정진석도 못 믿는 상황에서 원희룡 같은 사람은 뭐 머리가 빠르기로 대한민국에서 1순위 가는 사람이 뒤통수 무조건 칠 거라 해서 그래서 한동훈 카드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한동훈을 밖에서 창담하면 그나마 믿을만한 게 한동훈이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같은 범죄 공모자들이니까 맞습니다 나쁜 짓 같이 한 놈이라도 믿을만하다 이런 거죠 검찰총장을 100일 동안 공석으로 한 건 똑같죠 이원석 정도는 대검 차장만 해라 너는 금이 안 된다 대신 검찰총장은 우리한테 제일 충성하고 너보다도 급이 높은 사람 하나 시킬 테니까 네가 양해라고 검찰총장을 찾았는데 보니까 이 놈은 이래서 안 되고 저 놈은 저래서 안 되고 또 무속인다는 물으니까 쟤는 배신할지도 모르고 지들이 배신하고 그랬으니까 알았어요 그래서 검찰총장은 도저히 안 되고 이혼석 시킨 것처럼 당대표 찾기도 지금 그러고 한동훈을 당대표로 시키겠네 한동훈 말고는 믿을 사람이 없다고 볼 겁니다 근데 그걸 국민의힘에서 받아들이겠어요 한동훈 당대표 그래서 지금 앞잡이들이 나섰잖아요 누구요? 총선 때 새 바람 필요하다 해서 조수진 등등이 한동훈 카드를 쓰자고 지금 막 지금 앞잡이들 나섰지 않습니까? 네 신혜간들 신윤혜간들이죠 뭐 반응하여튼 뭐 신혜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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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 변절자 유튜버들도 지금 한동훈 찬양에 쫙 돌아가고 한동훈이 나오는 방향을 잡는 것 같다 그래요 그럼 이제 한동훈 당대표가 딱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죠 저는 너무 좋아하겠네 저는 지금 한동훈 비호감 주사가 최근에 65%가 나옵니다 너무 오만방지하고 식음방을 떠니까 중도층들이 보기에도 그 다음에 원래 법률가들은 보수적인 분들이 많은데요 서초동계에서도 한동훈 좋아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법률가가 너무 나대고 말 너무 함부로 하는 인상을 준다는 거예요 사실 법조인들은 기본적으로 좀 보수긴 하지만 점잖은 분들이 많거든요 왜냐면 법률을 신중하게 해석해서 발언하는 것으로 법조인들이 대부분 그러지 않는데 한동훈이 일단 거치면 무조건 야당하고 말꼴 잡고 싸우고 그 다음에 식음방진 태도를 보니까 법조인 전체의 이미지가 나빠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동훈의 답변을 분석해보면 여러분 굉장히 재밌는데 야당과 대한민국은 뭐 검찰을 무사하는 건 범죄자밖에 없다 이재명도 죄가 있다 하면 수사받는데 이렇게 막 매섭게 몰아붙이잖아요 근데 윤석열, 김건희 이야기하면 남은 순한 양이 돼가지고 증거가 없습니다 수사도 일찍 끝날 가이드라인 계속 주면서 그러면 한동훈을 당대표를 시키고 대통령으로 키우겠다 이거네 그건 뭐 범죄자들끼리 서로 믿겠습니까? 당장은 믿을 수 있는데 한동훈이 또 칼 꽂아 서로 좋은 일 하고 가는 사람도 못 믿을 수 있는데 서로 나쁜 일로 모인 인간들이 일단 급하니까 지금 급한 상황이거든요 내년 총선에서 일단 당 장악이 안 되니까 권성동하고 정진석이고 뭐고 다 각자 움직여버리니까 일단 급하니까 한동훈 투입한다는 얘기는 이거는 마지막 승부처 아니면 너무 빠른 승부처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사실은 좀 아낄 카드를 급하니까 꺼내는 거니까 자충수대가 상당히 높아요 근데 국민의힘 의원들이라든가 정치인들 받아들이겠어요? 한동훈이 당대표되면 공천에서 검찰들 다 꽂을 거 아니야 DKLM 쪽에 근데 그게 꽂는다는 게 굉장한 정치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이거 꽂는다 옛날에 김대중이나 김영상급이 안 되면요 한동훈이 들어와 당대표 됐다 쳐도 아우 밀려납니까? 나가라면 나가요 당대표 위원장이 근데 한동훈이 가장 큰 문제가 윤석열은 하나의 장점은 술을 좋아해서 사람은 만나는데 한동훈은 술 한 잔도 안 하니까 사람도 안 만납니다 술도 안 만납니다 사람도 안 만납니다 입만 남을 남을 이거는 정치라는 게 누굴 꽂고 뭐 하려고 해도 만나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이렇게 되면 이제 더 안 좋은 방향에 이준석이 나타나는 수가 있는 거죠 이준석이 또 이게 사람 만나는 폭이 적고 일만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문제가 됐는데 그거보다 열 배는 더 극단한 이준석이 나타나서 저는 저 카드가 한동훈이 당선까지는 될 수 있겠지만 무너질 공상 커요 한동훈이 당대표 될 수 있다 될 수 있겠죠 그냥 보수 유튜버들 밀고 어쩌고 어쩌고 하면은 근데 당대표 가지고 총선까지 1년을 끌고 갈 수 있을까? 아이고 여의도 당대표라는 자리 절대 반발하는 자리 그것도 직권 여당인데 그럼요 그리고 국민의힘 내에서도 엄청난 반발이 있을 거예요 그럴 거 같아요 윤석열을 대선후보로 안친 것도 치욕적인 일인데 지지들이 모셨던 박근혜 이명박을 구속시킨 정치검찰인데 거기다 한동훈까지 근데 이제 아무 그 자존심이 줏대도 없는 자들이 한동훈한테 몰려가는 거고 그래도 우리 보수 정당이 이래서는 안 된다는 사람들은 제동을 걸겠죠 그러니까 경선은 불가피할 겁니다 아무리 윤석열이 나서 조정한다 하더라도 유승민 후보도 나오는 것처럼 아 유승민도 나오겠네요 근데 룰을 바꾸니까 그렇죠 룰을 마음대로 바꾸니까 룰을 바꾸어서 당선 자기 세력을 당선을 시킬 건데 어쨌든 경선은 불가피하는 거죠 그럼 유승민이 패배하겠네 그러면 룰을 뭐 무조건 한동훈이 되게끔 바꿔놓으니까 당원 대표로 하면 유승민 무조건 지져 그럼 유승민 그냥 앉아서 또 당해? 맨날 당해? 그거는 원래 어쩔 수가 없습니다 바보 아니야? 근데 된 다음에 똑바로 갈 거냐는 다른 문제인데 되는 데까지는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 유승민과 이준석은 지금 윤핵관과 윤석열 당인이라는 정치를 못하는 거 아니에요? 안 되죠 그래서 승부를 걸어야 되고 아 오늘 그 이준석도 죽이는 기사가 나왔는데 또 뭐 하나 왔어요? 검찰배 기사가 마음대로 나오는데 이것도 내가 볼 때 유동규하고 비슷한 거인데 뭐예요? 아니 상식적으로 12년 전에 한 호텔에서 성매매한 여성의 신원을 파악을 했대요 검찰에서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 대전지역에 무슨 뭐 매춘 여성이라는 게 무슨 뭐 평생직업도 아니고 얼마나 바뀌는데 12년 전에 호텔에서 이준석에게 성접된 여성을 신원을 파악했대는데 윤석열이 할래? 이준석? 아 이준석 대에서 아 이준석 대에서 아 이준석 대에서 죄송합니다 이준석에 근데 문제는 그 여성은 부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준석 숨졌다는 적이 없다 그냥 엄한 엄한 매춘료 하나 잡아다가 그냥 너 이준석 했지 또 때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거 그냥 이준석을 골로 보내려고 네 골로 보내려고 이준석을 아예 혹시나 신당창을 못하게 막으려고 엄한 여자를 데려다가 그냥 너 이준석 접대했지 이렇게 협박하고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이 부인하고 있는데 확인했다고 지금 조선일보발에서 나가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게요 또 그 여성이 특정되면 또 얼마나 공격을 받겠습니까? 뭐 한때 직업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참 그러면 또 검찰청에 가다놓고 또 협박하면 나 이준석 접대했다 그럼 봐주겠다 하고도 남을 자들이잖아요 저게 상식적으로 수사로 밝힐 수 있는 사안이냐고 10년 전에 접대 후 여성이라는 거를 진짜 무도하다 그러니까 그 자들이 그렇게 수사를 진짜 이 정도까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신정아 씨가 자기가 너무 무서워서 오줌을 쌌다고 책에 써놨잖아요 진짜로 제가 책을 봤어요 너무 안 됐더라고요 그 여성이 사회적으로 물이 일으킨 건 별개로 윤석열과 윤대진과 번갈아 돌아오면서 얼마나 무섭게 박으러 정치 공작을 하는지 그냥 자기가 너무 무서워서 오줌을 쌌다고 책에 써놨어요 그런 놈들입니다 이런 놈들이 국정을 그러니까 유시민 대표의 지금 이야기가 최근에 굉장히 혜자가 되고 있어요 윤석열이 되면 폭군이 될 거다 난 그게 걱정인데 진짜 폭군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 민성경제연구소 소장님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생이라든가 경제라든가 외교 안보 국방 모든 부분들은 다 이거 완전히 그걸 이제 던져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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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주하는 거는 생산을 넣는 것 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이게 이 보수 진영의 이른바 오피리언 리더들이 거의 몇 개월 동안 수도 없이 잡아라 이재명 문재인만 잡으면 지지율 폭발한다 계속 주문을 넣고 어쨌든 그게 김문수 효과를 성공했다고 보면서 돌격 앞으로 하는 거죠 김종인 위원장은 좀 걱정하는 것 같더라고요 김종인 위원장뿐 아니라 저쪽 가담 안 된 사람은 아니 어쨌든 집권 여당의 업무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민생하고 경제하고 외교인데 이걸 잘하자고 얘기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내가 알면 보수 리더 중에서는 잡아들어라 잡아들어라 그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지금 그 중한미대사도 얘기했고 좀 방금 전에 정세균 전 장관이 인터뷰하셨는데 이 해구산 문제 이거 그냥 깨갱 해버렸어요 그냥 전수적 그러니까 미국에서 아니야 그럼 위험한 발언 하지마 보수에서의 특히 여당 정치인들의 승무장도는요 국내용이에요 국내용 본인들이 할 생각도 없으면서 국내 할아버지들 끌어들이려고 그리고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 결정시켰잖아요 김문수 발언과 같이 겹쳐가지고 다 결정시켰으니까 이제 끝난 거죠 리얼미터에서 31% 내일 모레 하는 보수 집회에서 지지율이 1% 온 게 문제가 아니라 흩어질 뻔한 보수층을 완전히 뭉친 거는 맞기 때문에 성공했다 보고 이제 던져내는 거죠 그럼 이제 행무장 얘기도 안 할 겁니다 그래요 근데 그 보수층 중에서도 그렇게 민생경제 살리기나 또 한반도 상황에 안정적 관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더 계속 좀 이탈을 반감도 키우지 않을까요 변 대표님 어떻습니까 근데 그게 보수라는 게 어떻게 보면 광범위 대한민국 국민이 사실 중도까지 합치면 70%가 보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80%라고요 체제 유지를 하니까 그렇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보수는 똘똘 뭉쳐가지고 으쌰으쌰하는 그거라기보다는 좀 기회주의다가 약간 탐욕적인 그런 스타일이라고 보는데 이제 그걸 뭉쳐놔야지만 정권 기반이 돼 있다 요걸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윤석열 정권이 위험한 게 지역적 기반이 없고 이념적 기반이 없다 맞아요 근데 이제와서 지역적 기반 만들 수가 없으니까 네 이념적 기반 만들돼가지고 작업을 한 거거든요 한 달 동안 성공했다고 보는 겁니다 일단 뭉쳐놓는 거라 30%대로 정권을 지킬 수 있을까요? 30%도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10 몇 %대인데 10 몇 %대가 그걸 똘똘 뭉치면 어쨌든 버틸 수 있다 버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22일날 중도층 그다음에 우리 베네 대표님 같은 어쨌든 윤석열, 한동훈 정권의 민낯을 잘하는 분들과 저희가 손에 손을 잡고 대거 나오셔야 됩니다 이번에 본때를 국민들이 본때를 보여줘야지 함부로 못할 거 아닙니까 참고로 그런 과정에서 제가 저는 뭐 윤석열 정권 들어서기 전부터 윤석열이 싸워왔기 때문에 보수가 다 알거든요 제가 윤석열 태블릿 조작으로 때려잡겠다고 그건 다 알아서 제가 지금 진보하고 손잡고 윤석열 까는 거 가지고 뭐라 그러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원래 그걸 했기 때문에 근데 이 과정에서 드디어 저에 대한 공격이 시작되더라고 어떻게요? 언론단체들이 이제 저 방송 출연 못하게 편파의 곡 한다고 까기 시작하고 목사 하나가 그냥 대놓고 저에 대해서 근데 지금 보수신분들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진보 보수가 뭐가 있느냐 같이 해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스스로 특히 이제 국민의힘 비주류에 계신 분들은 그런 얘기를 좀 하는 것 같더라고 많이 묻히죠 강성에서 쭉 밀고 가니까 그런 목소리를 묻혀서 지금 현재는 정면대결에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아 아 저기 한동훈이 흉내를 그대로 낸 검사 이름이 호승진이라고 밝혀졌네요 호승진 중앙지금 강백신 밑에 부후장 검사 여러분 강백신 어미준 호승진 어제 생쇼를 한 사람 호승진입니다 호시야 호시요 호시야 호시 소울의 서울의 애청자들이 제보해서 제가 기자로 찾아오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러면 정말 오만하고 건방진 발언을 한 거예요 아니 진짜 변덕이 들어보세요 이런다니까요 대한민국 검사가 한동훈 말 때가 똑같잖아요 1국의 장관을 지금 여러분들이 뭐하는 짓이냐 이랬잖아요 1,2개 장관으로 폄하하던 놈이 고개 빠빠빠치 들고 대한민국 검사가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서 영장을 집행하는데 누가 이렇게 막힐지 알았겠습니까? 그래요. 한동훈아 똑같은 논리와 똑같은 말툼이라 영장 집행이 안 되는 거 알면서 앞만 딱 쳐다보고 10명이 거의 무력시 이러고 있다니까 옆에도 쳐다보지도 않고요. 검사 집단들의 카메라가 오니까 그렇게 큰 소리 친 거예요. 우원한테 어머님 병원에 제가 퇴원을 시켜드렸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안진근 소장님이 아니 안진근 소장님이에요. 변희재 대표님이 이 얘기 좀 했으면 좋겠다고 저도 그 얘기는 해드리려고 해요. 너무 잘하셨더라고요. 그래요? 가로세로 연구소 이쪽에 낙성자 대신 모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먼저 하실래요? 그 보수가 무너지는 데 있어서 두 개의 포스트가 하나의 강용석의 가로세로하고 안정권인데 안정권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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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무너뜨린다는 게 윤석열 정권의 안정권입니다. 무너뜨린다고 얘기해 저는 독립적인 안진근이고요. 근데 사실은 보수에서는 안진근 소장을 진보의 안정권이라고 인식을 해요. 저는 진보의 변희재를 해주세요. 안정권은 너무 수준 들었잖아요. 얼마나 순수하고 진보의 변희재를 해주세요. 저는 보수인사마저도 일단 존중하니까 매너있게 해주세요. 가까이서 얼굴은 순수 그 자체야. 착하게 생겼잖아요. 죄송합니다. 근데 안정권은 자기가 해먹으면서 자기가 가먹고 말했는데 강용석의 문제는 부정선거를 갖고 부정선거를 선동하면서 100여개 선거구를 자기가 재건표를 들어간다면서 후원금을 거의 지역구가 6천만 원이니까 100개면 60억 가까이 거둔 거 아닙니까? 60억을 거둬가지고 각 지역구에 소송을 내리는데 이게 해당 선거에 참여한 정치인이 직접 후원금을 마련하는 자기동 가져야 될 거를 강용석이 거둬서 나눠져버리는 상태가 되니까 이건 뭐 집단정치장법 위반에 걸려버린 거죠. 최소한 30명 넘게 걸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1년 그때 당신부터 이거 큰일 난다. 지금 이게 지난 총선 때 국힘당이 수도권 참패하면서 지금 이 강용석한테 돈 받아서 걸린 사람들이 수도권에서 떨어진 젊은 정치인들이거든요. 이게 30명이나 목이 날라가 생겨버린 겁니다. 이게 제가 이걸 내가 참 보수해서 이 부정선거 사기국으로 해먹다가 초토화되는 거를 막으려고 했는데 너무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휩쓸려갔어요. 다. 막 부정선거만 얘기하면 떼돈이 돌아와 버리니까. 그걸로 사실상 집단자살을 하는 게 이제 결과적으로 나와버린 거죠. 가로설 연구소가 돈을 거둬서 강용석 중심으로 김세희랑. 그래서 선거 무효소송을 하면 돈이 들잖아요. 변호사가 선임해야 돼요. 근데 뭐 보니까 액션이 정확하지 않은데 민경호 구원한테 김세희가 소리지는 거 보니까 당신 3천만 원 안 받았어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3천만 원 안팎을 준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불법 정치자금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정치인은 무조건 선관지에 신고된 계좌로만 다 정치자금 입출입해야 되고 용첩 다 정렬했거든요. 그러니까 뇌물까지는 아니다더라도 수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가지고 소송 비용을 쓴 거예요. 근데 소송도 다 폐소했죠. 왜냐하면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가 뛰어드니까 투표한 보존함 조치를 안 해줬어요. 법원에서. 당사자가 와라. 강용석은 네가 선거 뛴 거 아니지 않냐. 그렇죠. 그러니까 폐소해버리니까 투표한 보존할 때 한 천만 원 들고 재검표할 때 천만 원 드는데 그 돈을 안 쓰니까 꿀꺽을 한 거지 그냥. 완전히. 그러니까 꿀꺽은 가로세로 용서하고 당사자 정치인 이러면 민경욱은 3천만 원 받았다. 김세 씨가 얘기하니까. 민경욱은 이게 왜 그렇게 했냐면요. 처음에 스타트를 민경욱 이름을 걸고 6천만 원을 강용석이가 자기 개인 통장으로 거뒀어요. 민경욱 주겠다고. 근데 강용석이가 국회의원이고 변호사인데 그건 모르겠습니까. 불법이라는 걸. 걷어놓고 뻔히 알면서 아 이거 불법이어서 못 주겠냐고 자기가 먹었어요. 정치자금 주면 본인도 불법 정치자금 제공자가 되니까. 그래가지고 먹어버리니까 이제 민경욱 열 받으니까 민경욱은 따로 거두면서 강용석한테 야 절반 내놔 절반 내놔 해가지고 김세희가 현찰로 준 건데 이거를 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자기네끼리 싸우다가 방송에서 다 끝낸 거를. 김세희 씨가 야 민경욱 너 나랑 커피 먹었지 기억 안 나? 3천만 원 받았잖아. 본인이 방송을 다 까버린 거야. 그럼 김세희 씨도 불법 정치자금 제공자죠. 그 대표이사니까. 그래서 이걸 제가 선관위에 신고하면서 이 수사가 시작됐는데. 아 그래요? 선관위는 자기들 부정선거로 선관위를 치는 자들이니까 똑바로 수사했는데 이게 윤석열의 검경으로 넘어가서 덮일 뻔한 거를 한국일보가 터뜨리면서 지금 이제 터지게 된 거죠. 네 그래서 그 변희재 대표님 미디어치의 기사가 자세히 나와있어요. 제가 오늘 변희재 대표님이 그거 그건 예를 들면 우리가 진보증도 보수를 떠나서 어떤 비양심적인 일이 발생됐을 때 자기 진영이어도 또는 자기랑 있는 데 가까웠던 분들이어도 폭로할 수 있는 또는 폭로까지 안 해도 비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지 않은 우리 사회가 좀 더 끌어들려. 그런데 이 변희재 대표님 아마 고생도 하시잖아요. 맘고생도 할 수 있잖아요. 다 아는 분들이고 그럴 텐데 잘 폭로를 하셔야 돼요. 저는 도저히 그때 너무 스트레스 받았던 게 부정선거가 증거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강용석이나 김세희는 이스라엘 모사드로부터 정보를 받았다고 사귀를... 모사드? 아니 미시아에도 아니고... 미시아에 너무 좀 상투적이니까 멋있게 보이려고 모사드로부터 정보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보수 노인들이 막 열광을 하면서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보수에서도 선거 감시 운동한 사람들이 있어요. 전문가들이지. 그 사람들이 나와서 절대 아니다. 그런데 이 전문가들이 무너지고 강용석, 김세희, 민경우, 황교안까지 나타나가지고 판을 그냥 쓸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저는 제발 그 부정선거... 가야 된다며... 아니 여기까지... 그 정말 부정선거 이야기는 진짜 없어져야 돼요. 저도 투표 참관이 수십 년을 봤는데 부정선거가 되기가 불가능한 부정선거가 있어요. 우리 안수사님께서... 이제 가야죠. 어머님이 아프세요? 많이 아프세요? 많이 아프신데 어머님이 많이 아프지만 불효자 잠깐 불효자가 되더라도 소리 소리가 너무 좋아. 변희재 대표님하고 유영아 교수님하고 안 변해요. 토크가 너무 좋아. 그냥 불효자는 웁니다. 우리 기다리고 있을 때 갔다 오세요. 20일 끝나고 특집방송 한번 하죠. 아니 뭐 안수사님은 안하시네. 월요일날이라도. 20일 집회가 전청서 시청부터 남자문까지 깔리죠. 네. 어마어마한... 우산까지 가지. 우산까지. 왜냐면 이제 사람이 너무 많이 오면 시청광장이나 청계광장까지도 사람들이 들어가시면 됩니다. 광화문은 오세훈이가 차단했기 때문에. 그럼 시점에 의사가 언제 하죠? 4시부터 합니다. 4시부터 하죠? 네. 저희는 4시부터 남대문 신한은행 영업본부점에다가 태극기 부스를 차려서 윤석열의 조작날조 행태를 자료를 제공하고. 월요일날 특집방송 하자고? 아니 20일 끝나고 변대표님 시간 되시고 오전에라도 한번. 끝나고? 토요일인데 일요일날? 그러니까 월요일 오전에. 오전에 다 차있지. 그러니까 좀 연장해서 제가 한 9시쯤 와서 한 30분이라도. 20일에 했냐면 굉장히 대회전인데. 변대표님 시간이 중요하지 뭐. 변대표님하고 김용민 목사님 전국으로 돌아왔잖아요. 김용민 목사님이 대표로 올라간대요. 김용민 피디가 발언하러 제가 확인해보니까. 그날 특집방송 사 볼게요. 그럼 월요일로 나오시면 목요일로 또 나오셔야 되는데. 아니 일주일에 두 번 나오면 영광이죠. 변대표님하고 두 번 만나면 영광. 제가 좀 이따 오후에 매불쇼를 가는데요. 변대표님 매불쇼만 나가면 100만이 넘어요 시청자가. 근데 체육진행자가 그러는 거야. 아 형 왜 변희재 씨하고 다녀요. 아니 매불쇼도 나오고 참 사람 좋던데. 그러니까 에이 하고 나를 놀리는 거야. 알겠습니다. 근데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어머니한테 이제 표도하셔야죠. 잘 웁니다. 불효자 웁니다. 이제 가야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특히 정세윤 전 장관이 나오셔서. 종북주사파라는 것이 국제정사에 하여서. 이게 아무것도 안. 닭조동 개해야 될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이 얘기는 상당히 중요한 얘기로 우리가 받아들인 것 같고요. 두 분 말씀하셔서 대선 자금 수사. 이것도 뭐 닭조동 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튼간에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해서 프레임 짜세요. 그러나 그것이 오래가지 못한다. 그리고 22일 날. 혼자 나오시면 안 됩니다. 꼭 누구. 다른 사람. 손잡고 나오셔서. 거기 나가시면 우리가 앉은 걸. 변희재 대표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2일 날 토요일 날. 힘을 다 모아주셨으면 좋겠다. 우리 문제입니다. 우리 개인의. 우리 삶의 문제입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칼리메라. 장 디톡스라고. 제가. 대변이 불규칙 했어요. 그냥 심심풀이로 먹어봤어요. 앞으로 어느 날. 변을 보는데도. 아주 가볍게. 보더라고요. 어느 때는. 헛. 방귀라고죠. 나오고 뭐. 그런 거 있는데. 요즘은. 그것도 없어요. 어. 효과를 봤다. 주변 사람들한테도. 권하는데. 어서 구입하느냐. 뭐 그러더라고요. 어. 가다 오다. 인연이 돼가지고. 우리 김영석 박사님을 알게 됐고. 백은종 대표를 통해서. 어. 왠지 관심이 가가지고. 어. 복용해서. 효과를 봤어요. 그러니까. 혹시. 어. 이 방송을 보시면서. 뭐. 장 쪽에. 에. 또 아니면. 대변을 보는데. 불편하신 분이 있다면은. 제. 약을. 한번. 드셔보시면은.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즉시 효과를 본 거니까. 어. 효과를 보시리라. 어. 확신합니다. 무료 샘플 체험을 원하시는 분은. 전화 두시면 됩니다.